이시영씨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시영씨는 매주 머리가 짧아지시네요 신현준씨도 매주 코가 자라시는 것 같아요 오은정씨도 매주 코가 넓어지시네요 네 그래서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맨날에 기봉인 친구 코봉이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고 돌아온 이창동 감독과 배우 윤정희씨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연예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냥걸로서의 주인공이죠 가수 임종환씨와 영화 겨울라근의 곽지근 감독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잠시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탤런트 박선영씨가 계절의 여왕인 5월의 신부가 됐습니다 바로 오늘 낮이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지금 확인하시죠 축하드립니다 바로 오늘 탤런트 박선영씨가 7년간의 열애 끝에 드디어 행복한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결혼식 전 우아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는 5월의 신부 박선영씨 오늘따라 웃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운데요 결혼을 앞두고 설렌 행복한 소감을 수줍게 고백합니다 웨딩드레스 드라마하면서 많이 입었었는데요 웨딩드레스가 이렇게 예쁜지 처음 알았어요 막상 제 걸 고르니까 너무 예쁘고 제 거 입으니까 너무 좋아요 웨딩드레스 입은 옷도 신랑은이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쁘다 정말 여신이 따로 없습니다 2003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오랜 열애 끝에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맺는 박선영씨 박선영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비신랑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신랑은 공무원이고요 저하고 한 7년쯤 전에 지인을 소개로 만나서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공항에서 맨날 울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조언했을 게 별로 없네요 이제 저도 살림 좀 해야 되고 오랫동안 예쁘게 연애 잘 한 만큼 결혼 생활도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외교관 필이에요 앞으로도 정말 잘 살 것 같아요 아들딸 낳고 잘 살길 바랄게 축하해 박선영씨 잘 살았어요 첫 키스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첫 키스는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산책하면서 강변에서 데이트하다가 한 것 같고요 마지막 키스는 오늘 아침에 한 것 같은데 그냥 뽀뽀 우리 잘하자 오빠는 저 저희가 좀 나이가 있잖아요 조금 그런데 오빠는 저보고 토끼라고 하고요 토끼처럼 귀엽다고 토끼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돼지야 돼지야 배우는데 지금은 그냥 오빠 그리고 자기야 모르기로 불러요 결혼해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돼지야 사랑해 저 박선영이 드디어 오늘 결혼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모범적인 가정 꾸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씨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세요 지난 27일 한국 멜로 영화의 거장 곽지균 감독의 연결식이 슬픔 속에 엄수됐습니다 지난 25일 대전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 갑작스러운 그의 사망 소식에 영화계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유 할 말이 없지 모르겠네 1986년 영화 겨울나구내로 감독을 대비해 그의 대종산 신인 감독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의 기대주로 급부상한 고 곽지균 감독 이후 영화 젊은 날의 초상 깊은 슬픔 등을 연출하며 고인은 1980, 90년대 한국 멜로 영화서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유작이 된 영화 사랑해도 괜찮아의 흥행 실패 후 더 이상 내가 뿐을 잡지 못한 고인 내가 한때는 흥행 감독, 스타 감독이었지만 서서히 잊혀져가는 현실에 고인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사망한지 보름 만에 발견돼 더욱 충격과 안타까움이 더한 그의 죽음 한평생 영화만을 사랑했던 그의 죽음에 영화인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보를 듣고 달려온 강수연씨 부준 표정으로 빈소로 들어선 그녀는 연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그냥 걸었어를 부른 가수 임종환씨가 작년 45세를 위기로 타개했습니다 1990년대 말 이민을 간 후 2008년에 귀국해 지난해 10여 년 만에 싱그름발 사랑이 간다를 발표했던 가수 임종환씨 그러나 올해 초 직장한 말기 판정을 받고 힘든 투경 생활을 해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63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고 돌아온 이창동 감독과 윤정희씨가 돌아왔습니다 그 영광의 얼굴 지금 함께합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는 최초로 경쟁 부문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 개인적으로 밀양 이후 두 번째 수상인데요 지난 25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농담도 잘하시네요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세계적으로 최고의 영화 페스티벌에 참석한 우리 영화가 노미네이트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칭찬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평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영화 시인은 칸 영화제 기간 동안 세계 9개국에 판매되고 10월 미국 개봉과 함께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상이 도전하게 됐는데요 꽤 오래 지났으면 더 계속할 수 있다면 80, 90 그런 나이 되셨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반가운 소리다 제가 90살까지 영화 배우는 게 내 소원이고 나의 꿈인데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다시 한번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우창준 감독님은 영화 미량 이후 두 번째로 칸에서 수상을 한 셈이죠 올 가을에는 미국에서도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곽지균 감독님 젊은 날의 조상 걸어서 하늘까지 수없이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최근에는 일할 작품이 없으셔서 우울증에 빠지셨다는 일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에는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선우 씨 예전에는 눈 깜빡하면 변하는 게 세월이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에 눈 깜빡하면 변하는 것이 가요계입니다 그만큼 가요계에서 이리저리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요 시장에 대해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최신곡이라고 들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